아우 갑니다 북쪽으로 차가 없는데? 어 개망의 느낌 차가 없다 야 차가 없다 차고 하러 왔는데 야 차가 없다 쟤는 어떡하냐 너도 망했지 내가 보기엔 쟤가 더 망했어 얌 아 근데 배가 하고 있는데 모논 너무 하고 싶은데 오늘 방송 안하고 모논 좀 하러 가면 안될까요? 아 모논이 너무 재밌잖아 아 나 방송 호스팅 넘겨주고 모논 하러 갈래 아 갑자기 모논 하고 싶어 안돼 아 개님 안녕하세요 왜 뚝 있었어? ис Ba That 야 근데 서쪽으로 뭐네? 아직까지 bolts 깬 퀘스트들이 있단 말이야 장신준호가다는 헐랭 29, 49, 100 해가지고 경험치 싸그리 먹아놓고 200마리만 잡으면 성이 몇 번 찍었죠? 나 이 방은 화질이 왜 좋은 거예요? 트위치에서 특별 지급해줍니다.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! 안녕? 예아! 오예! 스트라이크! 헬로우 맘? 젠구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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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아냐 간다! 형! 형! 너무 빨라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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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! 아 형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좀만 천천히 해줘, 형 엉덩이 보자! 아! 아아! 가카? 가카도 괜찮지? 가카 있을 거 같은데잉? 파가이옷 레드존에 문이 깨... 어? 아닌데? 아니야 아니야! 레드존에 깨진 게 아니야! 열려있어! 헴... 설마 이 집에 숨어... 에이 설마... 아닐 거야... 2층? 아 불안한데? 섬뜩하다! 한번 가보자! 어우씨... 개논랬잖아... 응? 저기 차 박혀... 응? 뭐요? 저기 왜 누워있어? 뭐하는 짓인지? 오! 차 뒤집어졌다... 응? 저기가 있다... 잘 보세요... 분명히 오는 애가 있어... 잘 보시면 꿈틀대는 애들이 보여요... 여기가 좁아지잖아요... 이까지는 안 붙겠지만... 끝에서 총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... 백방향... 응? 가하팔 소원기 소리... 이쪽인데? 응... 가하팔 소원기 이쪽이야... 네 방향... 응? 보기? 뒤졌죠? 뒤졌죠? 야씨 야씨 야아 좀 늦긴 했는데 아 미친 개돌아 차 바꿔 탄다 이거 구미등 켜져있어 쫀더기 야 우리 같은 방향이네 왼쪽 나 안 때리고 저 차 계속 치는거 봐 어? 뭐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차 피도 없는걸 왜 타고 와 아 여기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남쪽에서 올라올거에요 분명히 어째 할 줄을 모르는구만 너 차 없다 못한 수급조약인데 너무 많이 섰다 뭐 던졌는데? 볼려고? 달릴려고? 아 저쪽을 들고 왼쪽으로 달리게? 뭐야? 님 뭐임? 오우씨 저기 있네 M이서 안쑤니다 기로 이동 아 좋아요 저집 들어갔을텐데 100% 저집 들어갔거든요 이거 차 있어야 돼 무조건 3명 남았는데 한 명이 저집 들어갔을 거고 나머지 두 명의 위치를 유추해 봅시다 이 집에 아까 한 명 있었잖아요 집게 붙는 거는 좋은 생각일까? 제 생각엔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저게 사람이 세워놓은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일단 저기 한 명 있고 저 유에이지 타고 이동했고 수탄 날라오면 내가 꼼짝없이 당할 자리네 그리고 가야돼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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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씨? 저 유에이지가 먼저 이동해? 아 집에도 있는데? 아 집에서 유에이지가 정크랫이요? 정크랫 준비 끝 어 뭐야 어 뭐야 핵 있는거야 뭐야 한명이 옆에 있어 내 옆에 와 아니였네 아 나 발소리 들리길래 아닌 줄 몰라서 바뀐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GG! 너무 힘들잖아 핵인 줄 알았어 두 번이나 순간이동했어요 금방 뭐지? 내 위치가 두 번이나 바뀌어가지고 개놀렐네 이 판 스샷 찍읍시다 변태 변태 스샷 찍어야겠다 나 어디 있었는지 봐야겠다 얘는 이미 발소리 듣고 알고 있어서 수리탄 계속 던지고 있었네 내가 와서 수리탄을 던진 게 아니고 이미 안에 다른 애를 찾겠다고 수리탄을 던진 거였어 야 여기 있었어? 야 여기 있었네 야 개변네 아까 전에 왼쪽에 발소리가 들리길래 난 밖에 있는 건 줄 알았거든 밖에 다른 애가 붙어 오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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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봤어 금방 봤어 봤어? 다시 한 번 볼래요? 봐봐 봐봐 내 위치에 충만이동했어 한번 볼까? 일단 장면 한번 볼까요? 두방 쌌어 쌌어 두방 쌌는데 두방도 못 맞췄어 얘 1인칭으로 볼까? 정조전 하고 있었네 야 그냥 그 시기를 그냥 막 조사버리네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볼까요? 얘는 총소리 듣고 움직인단 말이야 차 타고 그걸 바로 보고 쐈지만 일단 한방도 못 맞춰요 그리고 예각에서는 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수리탄 던지죠 나 수리탄 핀 뽑는 거 개빠르죠? 야 얘는 어? 나 죽는 건가? 로오오오오오리야 angry 로오오오어어어드리야 로오오오오오오오오 띵 로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리야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. 한글자막 by 한효주